워싱턴주 시애틀의 구글 캠퍼스 신축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는 등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구글 캠퍼스의 신축 공사 현장 인근 도로. 거대한 크레인 일부가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크레인에 깔린 자동차가 납작해질 정도로 사고 당시에 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고 시속 25마일의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크레인 분리 작업 도중 일부가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크레인은 지나던 차량 6대를 덮쳤는데 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철고를 조립하던 인부 2명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차 안에 타고 있던 1명은 사우스 페사디나 출신의 아시안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상자 4명 중에는 한 차량에 타고 있던 25살 엄마와 생후 4개월의 딸도 포함됐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구글 측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건설관리회사 그리고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